수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간 신인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꼭 알고 알고 가야 할 4가지 키워드 첫 번째 금리인하 이거 미국 얘기는 아니죠.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 앞에서 발언을 했던데 어떤 행사였죠? 어제 물가 관련 설명회가 있었죠.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지만 중시에 중요한 게 금리인하나 환율 관련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이창용 총재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 안정 자체는 하느냐는 통화 정책으로만은 달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적정 환율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변동성 줄인데 초점 두겠다고 했는데 환율 목표지를 따로 두고 하느니 따로 관리하는 일 이런 거 없을 것이라는 뜻이겠고요. 시장이 가장 주목할 만한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 데이터 우선 론을 일단 재확인했습니다. 7월에 있을 통화 정책 방향 회의 전에서는 지금 시장에 신호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대신에 5월에 얘기했던 금리 경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고요. 하나 특이할 만한 게 있었는데 지난 주말에 지상파 인터뷰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나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질문 나오면요. 하느는 다른 기관들이 금리 얘기하는 거 독립성 회사원이라는 이유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톤이 좀 달랐습니다. 책임지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되 전문가들의 정보 교환을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 의견 교환은 언제나 환영이다. 이런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원래 정부 쪽에서는 금리인하 주문을 하죠. 경기 부양을 하려고. 어찌 됐든 이창용 총재 어제 발언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금리인하 대통령실의 기조 이런 부분들부터 살펴보면요. 몇 가지 포인트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하느니 금리인하를 미국도 그렇지만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대립을 피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실의 얘기가 아예 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여러 상황 고려하지 않고 금리 방향의 얘기를 했으면 과거에 이주열 총재 사례들도 그렇고 정부가 이런 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선을 걷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2.7%까지 내려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2.2% 정도의 근원 물가 상승률 이런 데이터들처럼 주요 물가 데이터들이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점들을 미뤄보면 하느니 총재 발언 자체는 원론적이고 신중했지만 맥락상 이번 설명회 이후에 금리나 기대심리는 특히나 통화정책 방향 나오는 7월 앞두고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증시에 나쁘지 않다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하반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7월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실월에 신호를 주고 이제 조금 늦게 이제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 지금 있습니다. 두 번째는 랜드 플래시라고 써 있는데 키오시아 예전에는 기옥시아라고 우리가 키옥시아라고도 하고 기옥시아라고도 신문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일본의 키오시아 SK하이닉스가 이제 지분도 갖고 있죠. 맞습니다. 랜드 플래시 가동률을 끌어올렸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키오시아가 도시바 반도체로 기억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3위의 랜드 플래시 반도체입니다. 물론 1위는 우리나라의 삼성과 SK하이닉스입니다. 키오시아가 지난 2022년 가을부터 랜드 플래시의 감산 상황 안 좋으니까 감산에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들어갔었습니다. 당시 키오시아 랜드 플래시 가동률이 2022년 가을에는 30%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가동률이 100%까지 사실상 증산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고 랜드 플래시 가격이 2분기에는 18%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소개를 드렸었는데 AI 붐 타고 랜드 플래시 업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목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느냐. 키오시아가 랜드 생산난을 내렸다면 우리나라 수요주 어디냐. 이런 걸 찾아봤더니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 테크윙이 키오시아를 고객사로 두고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니 오늘 투자 심리가 이 부분으로 기울지도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테크윙 지금 차트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뛰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반도체 하면 좋을 때는 좋지만 치킨게임 또 우리가 연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키오시아가 공급을 가동률 100% 끌어올리고 공급을 확대했다. 이게 사실 랜드 가격을 오히려 조금 낮추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단 말이죠.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위 랜드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가동률 100%까지 아직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호황은 맞는데 증산에 우리가 조금 신중하지 않으면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치킨게임이라든가 공급가임 사태가 언제든 제한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랜드 플래시 수요가 AI 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아주 비싼 부분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산량을 늘렸을 때 이게 과연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반도체 업계가 조금 신중한 모습을 우리나라 업체는 보이고 있다는 점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하면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너무 많죠. 요즘에 야구단도 있고 와이너리 꾸부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마켓 있고 쓱닷컴 요즘에 계속 매각 이슈가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면서요. 지분 매각 관련 이슈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일이 해견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비용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최근에 SSG닷컴, 쓱닷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일단은 이 회사 실적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들도 봐야 됐고 재무적 투자자들의 어퍼니티라든지 지분 1조 원 규모를 연말까지 다른 매수자들한테 팔아주기로 했다 이런 예경들이 나왔는데 어제 이 NH 증권과 KB 증권같이 국내 증권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1조 원 규모의 지분을 사줄 백기사로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들이 시장의 장후에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요. 증권사들이 이 신세계 TRS 총수입 총주식 수합 계약을 걸기로 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증권사들은 이 신세계 쪽에서 특수법인 하나 만들고 특수목적 법인 SPC 하나 만들고 여기에 자금을 대는 대신에 연간의 수수료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수수료는 뒤집어 말하면은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대출 이자를 내는 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증권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데 백기사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사실상의 대출이겠죠. 1조 원을 딴 데서 유치했다기보다는 신세계가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창고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재무적으로 큰 영향을 재무제표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라는 측면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연간 6%에서 7% 정도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돌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얘기 나온 대로 습닷컴 지분권이 만약에 해결되면은 이대로 해결되면은 신세계가 갖고 있던 지분 인수의 불확실성 자체는 해소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 그룹이 사실상 수백억 규모의 비용을 대야 되는 구조가 뺀 이자는 줘야 되니까요. 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과 함께 신세계 그룹이 이인영 SSG닷컴 대표 깜짝 퀸임했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사실 소식도 조금 있네요. 자 마지막 이슈는 우리 은행주 본의 아니게 비자벌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은행주 관련해서 지금 2분기 실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게 연초만 해도요. 은행권 올 실적 올해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연초에 그 홍콩 EELS 얘기 많이 EELS 사태 있었죠. 홍콩의 HG수 연계한. 그 부분 하나 있었고 또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게 될 거라고 당시만 해도 연초만 해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의 먹거리 순이자 마진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지금 홍콩 EELS 손실배상 충당금이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주택거래량도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수익 원천인 이자 마진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가 예상하는 국민, 신한, 하나, 의리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이 4조 5천억 원이 좀 넘어갑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 정도 이익이 증가할 전망이고요. 여기에 홍콩 HG수가 2월 이후에 20% 넘게 뛰었습니다. 22% 정도 뛰었는데 이 정도만 유지해도 EELS 손실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은행 측에서 담당하는. 배상액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4대 금융지주 전체로 보면 2분기 한 2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 증가가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지수가 더 오르게 되면 1분기에 미리 쌓아놓은 충당금 역시 수익으로 전활된 가능성도 증권가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은행주 투자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들 속에서는 신중농도 물론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 기조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강제 자발적인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정부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 마진은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기업 대출이 경제 활성화되고 나면 조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지속적인 밸류업 기조와 관련해서 은행주는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KB와 신한 같은 일부 금융지주에서는 이 관련해서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소가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주주가치 확대 측면에서 은행주 투자자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국면 역시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